. 빨리 오시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냐? 내 동생? 내 동생. 한 단봉을 지금 들고 왔어요. 헤이로 떨네. 헤이로 떨네. 헤이로 떨네. 헤이로 떨네. 그래서 아픕니다.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빨리빨리 다니라고. 얘 맞고 얘 맞고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빨리 빨리 안 다녀. 우리 다 우연히 만나요? 자, 엔딩 요정. 안녕. 안녕. 멋진 콕팔 부탁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물어봤네. 만원 파울 때 만원 파울. 소화연. 연어 어렵지 않지. 이걸로 가면 되지. 안 쓴다고. 안 쓴다고. 들어가는 거에 만원 파울 때. 말 안 해. 못 해 지금. 만원 파울. 안 들어간다. 들어갈 욕심이 이렇게 했었어요. 11자지. 알겠어요. 여긴 아웃이고. 여보 요거. 아싸 만원 파울. 하사야 그거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밥 있잖아요. 음식 다 따 reproduce. 사람들이 이게. 비에만 분들이 잔용인 줄 알고. 아 저기요. 아 진짜. 아. 아 감사드려요. 오 처음은 만들었네. 민헨 브라운 금고 제조사 도겔 원해 브럼상. 100년 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도겔 최고의 금고 회사. 제품명? 미쳤네. 너랑은 사람이 미쳐간다고. 대법무역 건물 앞에서는 공사 중이니까 건물 뒤편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게 적어놓고 여기 앞은 공사니까. 내일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자, 렛츠 갸잇! 대법무역 이제 1,500억은 내 것.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상한 땀만 푸는 거 아니죠, 지금? 죄송해요. 저도 보기에는 흥분했어. 오늘 액션씬 찍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잘 풀면 잘 풀릴 수도 말이 안 나오네. 뭐야, 잠깐만요. 아, 그러니까. 아까 잘 풀면 풀릴 수도 있었대지 마.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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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진짜 하이키빠도 화이트 절잖아. 아, 진짜 좋아. 완전 지렸네. 완전 지렸네. 완전 지렸네. 근데 괜찮은데요? 다른생각이 죽음 앞에 사놨는데. 그렇죠. 날 너무 괴롭혀. 바쁜 신부. 착한 건달. 부하자. 잘 타려봤어. 누가 타려봤어? 진짜 이거. 야, 너도 괜찮아, 아직까지. 야 잠깐만, 잠깐만. 야, 고지우 있잖아. 야, 고지우는 짠가.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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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조용하고 싶어. 자, 우린 참고 싶어. 자, 우린 참고 싶어. 자, 우린 참고 싶어. 엄청 맞는 장면. 엄청 맞아요. 아프게. 맞기 전이라...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의 동생이 성규!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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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등 때릴게요, 등. 등 때리고 넘어냈다. 일어날라 그러면? 이렇게 일으키면? 빡! 빡! 딱 했어. 자,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다 네가 책임지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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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라가고 있다, 지금. 하하하하하하. 하필 문제! 석규야! 석규야 빨리 소박 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진짜 막стро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